안녕하세요. 쪼이 샘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여운 아기 침대를 만들려고 해요. 귀여운 얼굴이 붙여있는 아주 예쁜 아기 침대에요. 친구들 인형놀이 할 때 아기 침대 필요했지요? 그러면 이 아기 침대 접어서 재미있는 인형놀이 해보세요. 그럼 같이 접어볼까요? 준비물은 양면 색종이 한 장, 단면 색종이 7.5cm 한 장, 그리고 레이스, 양면 테이프, 풀, 레인펜이 필요해요. 그러면 같이 한번 접어볼게요. 침대 접기는 쌍배 접기에서 접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접어 볼게요. 무늬가 나오도록 네모를 접어주세요. 펴서 중심선에 맞춰서 문접기를 접으세요. 그런 다음 옆으로 돌려서 또 네모를 접고 편 다음에 문접기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X표가 되도록 접을게요. 세모 한번 접고 또 반대쪽으로도 세모를 한번 접고 펴주세요. 그리고 또 펴주세요. 그러면 X표가 나와 있지요? 옆에를 벌려서 이 선에 맞춰서 벌리고 눌러주세요. 반대쪽도 벌리고 눌러서 이렇게 쌍배 접기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엔 이 선에 맞춰서 이 한 장을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안쪽을 만나는 선까지 양쪽을 끝까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 가운데 중심선까지 맞춰서 눌러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윗선에 맞춰서 접어 올려주세요. 끝까지 만나는 선까지 접고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다음에는 이 한 장을 접었다 편죠. 중심선 중심선까지 한번 두번 접고 반대편도 한번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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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으세요. 그리고 뒤로 돌려주세요. 중심에 맞춰서 문접기를 한번 접을게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시 펴주세요. 다시 펴주세요. 세모선을 요렇게 되게 접을게요. 전에 맞춰서 세모부분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세모부분만 접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네군데를 풀을 칠해서 붙일게요. 풀을 칠해서 붙이고 아까 접어놓은 세모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뒤로 이렇게 선을 맞춰서 한번 접어놓으세요.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풀을 칠하고 세모로 접어주세요. 뒤로 중심선까지 맞춰서 꼭꼭 누르면 옆에 선이 따라와요. 여기를 직선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 상태로도 다른걸 쓸 수가 있어요. 뒤로 돌려서 옆에 있는 접어떨을 펴주세요. 펼쳐주세요. 그리고 요 앞에 세모부분도 펼쳐주세요. 반대쪽도 세모를 펼치세요. 반대쪽도 하면 침대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엔 얼굴을 접어볼게요. 옆에 놓으시고 색종이로 색종이로 아주 쉬운 얼굴이에요. 세모를 접어주세요. 옆으로 작은 세모 접고 펴주세요. 튤올립 접기 다 아시죠? 튤올립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뒤로 돌려서 아래 위 양 옆 조금씩 접으세요. 뒤로 돌리면 강아지가 되지요. 강아지에서 머리만 옆으로 조금 접을게요. 그리고 눈을 그려주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예쁘고 만약에 하얀 펜이 있다면 눈을 눈동자를 하얗게 더 색을 칠해주시면 더 예쁜 눈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레이스와 사람 인형을 붙여 볼게요. 바깥쪽부터 양면 테이블 떼시고 긴 거부터 붙일게요. 레이스를 붙이면 예쁘기도 하고 또 침대를 옆에 선을 약간 고정시켜 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게 레이스가 없을 경우에는 색종이를 오려서 해주셔도 돼요. 요 인형은 앞쪽에다가 붙일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 레이스 뒷면에 그리고 뒷면에도 붙여 줄게요. 뒷면에도 붙여줄게요. 하면 예쁜 침대가 완성이 됐어요 이불도 만들면 좋겠지요 남아있는 색종이로 이불도 접어서 넣어 주시고 베개도 이렇게 넣어주면 아주 예쁜 미니 침대, 아기 침대가 완성이 됐어요 친구들도 예쁜 아기 침대 만들어서 재미있는 인형 놀이 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